자 정상전류기에서 나불라와 전류밀도의 내적 자 이것을 우리는 다이비언스 i가 0이다 이 i를 이게 전류밀도입니다 즉 전류밀도에 발산이 없다는 것은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전류밀도에 발산이 없다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어떻게 하죠? i는 0이다 이렇게 쓰죠 이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도체내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적이다 즉 연속적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이런 뜻이고 도체내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다 1번이나 2번 같은 의미고 단위 측당 전하의 변화가 없다 즉 전류가 흐르는 어떤 전선 내부에서 한 점을 생각할 때 거의 전하의 변화가 없다 도체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4번은 이런 표현을 써야 되죠 발산이 없다는 것은 일정하게 흐른다 전류가 0이다는 것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틀린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정전계에서 점전화한 전계세계를 구할 때 크기 및 백타성분 각 방향의 백타성분 이거를 구하는 기본 문제 아주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맞춰야 돼요 자 진공 내의 점 2와 2와 2에서 2와 2와 2라는 것은 좌표죠 x, y, g의 좌표 10의 마이너스 구성의 전화가 두어 있다 점 2와 5, 6에서의 전계는 약 몇 볼트포미터인가 ax, ag는 단위 벡터다 그랬죠 우리가 즉각 점표에서의 단위 벡터를 i 또는 j, k 이것이 x, y, g의 단위 벡터인데 이거를 우리는 a의 x, a의 y, 첨자, a의 z로 나타내죠 대개 미국의 전자기학 측들을 보면 ax, a와 az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간편한 i, j, k를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가 앞서가니까 항상 우리가 간편하면서 정확한 거 이런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ax로 됐는데 우선 뭐를 구해야 됩니까 즉 점전화가 있는 곳에서부터 2와 2와 2는 곳에서 어디까지 2와 5와 6까지의 거리 벡터를 구해야 돼 거리, 그러면 거리 벡터를 이렇게 굵게 쓰면 벡터죠 자 어디에서 2와 5와 6에서 좌표에서 좌표를 빼자 2와 2와 1을 빼자 그럼 얼마가 돼요 2에서 2 빼면 없고 5에서 2 빼면 얼마? 3 방향이 어느 방향? y 거리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6에서 2 빼면 얼마? 4 그래서 4의 k 미터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크기 가늘게 쓰면 크기 또는 굵게 쓰고 이걸 절대값 절대값에 키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각 방향 성분을 제곱해서 합의 제곱근이다 그런 뜻이야 3의 제곱 플러스 4 제곱 합의 제곱근 그럼 얼마가 돼요? 3, 3은 9 4, 4, 16, 25니까 5가 되겠죠 자 요하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합니까 이제? 전개색의 크기를 구해보자 자 점전하에 한 전개색에는 얼마? 9 곱하기 10의 9 거리 제곱 반비례 전하에 필요한다 전하가 10의 마이너스 9 승이에요 따라서 10의 9 승과 마이너스 9 승이 약분 되고 여기 얼마가 돼요? 25분의 9가 됩니까? 9 그래서 볼트 퍼미트가 된다 자 요하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라 벡타 전개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는 자 벡타 전개 굵게 쓰면 벡타라고 그랬죠 요건 전개 크기에다 뭐를? 단위 벡타 이 절대값에 대한 거리 벡타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20 5분의 9 그리고 자 여기가 5죠 5분의 3 i 요걸 우리는 i, j, k로 했는데 뭐 ax, ay, ag니까 ax, ay, ag니까 요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3의 a의 y 플러스 4의 a의 g 해서 미터다 자 그래서 여기도 a의 y 자 5분의 4의 a의 g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요거 자 5, 25 125에 대한 3, 9, 27 ay 자 125에 대한 4, 9, 36 a의 g 볼트 퍼 미터다 자 그래서 125분의 27과 125분의 36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25분의 이것이 어 이 보인 되는군요? ay와 ag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어 점전하에서 5m인 곳 이런 건 단순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서 점 a에서 점 b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좌피로 주어졌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리벡타를 이렇게 구하고 거기에서 절대값 크기를 구했고 요 절대값 분의 거리벡타가 바로 단위벡타죠? 그러면 크기에다가 단위벡타를 곱하면 즉 x, y, z 성분의 벡타 전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것이 y방의 전개의 세계를 구하라 하면 이게 답이에요 g방의 전개의 세계를 구하라 이게 답이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작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문제입니다